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SK텔레콤과 같이 큰 기업에서 오픈소스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기업문화센터에서 택 조직에 일하는 문화, 환경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 택컬처 COE라는 조직의 팀의 김상기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저희 사내 화보에서 실린 제 부캐에 대한 소개 그림인데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 티어부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다들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개발자 분들이. 그래서 그 개발자 분들하고 같이 저는 닉네임인 꼬마 집사로서 되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커뮤니티를 벌써 한 2년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글 같은 것들을 읽고 개발자들과 함께 공유와 협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꼬마 집사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돼서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사용과 함께 대두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들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인프라라든지 최근에 AI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소스가 너무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슈들 여섯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제를 추진을 하였는데 이 추진된 과제의 첫 번째는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체계는 사실 법무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검증을 시스템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했던 일은 오픈소스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였어요. 이 커뮤니티 활성화는 사실 R&D 조직 개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R&D 조직에서 만들어졌고 이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오픈소스에 대한 개발 문화를 회사의 개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어부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티어부라고 부르면 다들 알고 계셔서 이제부터는 저희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티어부라고 조금 명칭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어부에서는 사실 오픈소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소스의 이슈,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어부를 만들었지만 사실 19년도부터는 이 오픈소스 문제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개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문화의 혁신 공간으로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술 이슈 문제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테크 블로그라든지 이런 테크 Q&A 세미나들, 정기적인 세미나들을 하고 특별히 티어부 내에는 전문가 그룹,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 이슈에 대한 해결,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소모임, 이런 기술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별 소모임을 구성을 해서 서로 인맥 교환도 하고 서로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을 좀 더 추진을 해서 티어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티어부의 출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했던 활동들을 조금 정리해 본 건데요. 사실은 SKT 내에서, 인큐베이팅 돼서 T 내에서만 활용하던 것들을 19년도에 그룹사 전체로 확산을 해서 지금 16개 SK 그룹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 2,5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어부 안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저희는 마스터라고 칭칭하는 소프트웨어 티어부 마스터를 한 180명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프닝 행사 마스터의 밤 행사, 그 다음에 우수 활동자들에 대한 시상 그 다음에 정기적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18년도, 19년도, 저희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티어부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티어부 운영과 함께 올해는 좀 더 오픈소스와 관련된 일을 좀 더 잘해 보려고 추진했던 일을 이제부터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뭐부터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여서 나이파에서 발간한 오픈소스 중요성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조직의 오픈소스 역량 수준을 6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조금 유심히 보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4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자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하고 이 오픈소스를 공개를 하지만 대부분 외부의 커뮤니티와 같이 연계가 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4단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을 오픈소스화했을 때 이런 활동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5단계, 6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와 좀 더 활성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또 외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또 가담을 함으로써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드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서 말고도 실제로 오픈소스를 개발한 개발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한 6개 정도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있는데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공개의 목적은 자사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사용자를 확대하려는 목적과 함께 사회적 기업 또는 생태계,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핵심 개발자들 6분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사실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데 되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오픈소스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오픈소스에 기여를 할 때 어떤 룰을 따라야 하는지 이런 가이드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지식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인프라에 대한 가이드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조금 전담하는 이런 인력들, 리소스들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랑 협력하는 경우에 비영리 오픈소스 재단이나 이런 곳과 협력을 할 때 이게 이제 개발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같이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해외의 벤치마킹을 조금 해봤는데 해외에 보니 OSPO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서라는 조직을 두고 기업이 오픈소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오픈소스 정책이라든지 가이드, 도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사내 오픈소스와 관련된 정책 가이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툴, 도구들,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조직들을 크게 구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OSPO 조직들을 조금 살펴보니 대부분 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하는 업체들, 기업들은 대부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정책이나 가이드 등은 사실 외부에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서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도 이런 OSPO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고 목표를 수립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수립,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제가 이 각각의 세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정책과 가이드를 수립하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을 때는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이센스 검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 중에는 저희가 오픈소스를 외부에 공개할 때, 공개 프로젝트를 할 때 나타나는 가이드, 그리고 이제 외부의 오픈소스에 기여하고자 할 때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를, 어떤 룰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여 가이드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와 관련된 도구와 인프라들을 지금 현재 사내에 있는 인프라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구축을 해서 약간 쉽게 활용 가능하게 개발자들이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였고 제가 좀 특별히 더 하고 있는 일인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저희 티어부를 활용을 해서 오픈소스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SKT 내의 개발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가이드 수립 쪽 내용은 사실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된 정책, 유의해야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검증, 보안 취약점은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가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공개했을 때 사내에 있는 프로젝트가 외부의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룰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의한 오픈소스 공개와 관련된 가이드 그리고 이제 외부의 우리 구성원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때 어떤 기여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여 가이드에 대한 내용 세 가지 관점에서 가이드를 만들고 이 가이드를 저희가 OSRB라고 하는 오픈소스 리뷰 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슈들을 공유해서 전사에 이런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슈라이징을 하는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구와 인프라 관련돼서는 저희가 SKT의 단일한 GitHub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앞으로 SKT가 공개하는 프로젝트들은 이 GitHub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지원 도구들을 조금 구비를 하고 특히 또 오픈소스 관련된 웹사이트를 GitHub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지금은 시범 적용 중인데 여기에 저희 SKT에서 오픈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개발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오픈소스 가이드는 저희 오픈소스 웹사이트 안에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저희 내부의 세 가지 관점에 만들어진 오픈소스 가이드를 외부에도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저희 사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개발자들도 확인을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의 그런 정책에 맞게 저희도 오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티어브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트렌드에 따른 이런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을 해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의 사내 기술 세미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캡쳐된 화면은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맨날 띄우는 화면들인데 이게 월 1, 2회 정도 진행을 하니까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런 행사의 장으로서 활용도 하고 특히 이 발표는 내부 구성원들 아까 말씀드린 SK 전문가라고 했던 저희 티어브 마스터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질의응답이라든지 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 자체도 같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끼리 저희는 지금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자일이라든지 AI 분야, 오픈소스와 관련된 분야 MSA와 관련된 분야, 클라우드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분야별 전문가들끼리 소모임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채팅방 통해서 실시간 소통도 하고 있고 SK 그룹사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SK T와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이런 그룹에 있는 SK 전문가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인맥 형상도 하고 있고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질의응답과 분위기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좀 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커뮤니티가 전문가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구성을 해서 사내에 있는 어떤 특정 스터디 모임에 저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다른 일반 구성원들한테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된 내부에 이런 일들이 많아서 클라우드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스터디 모임을 하나 운영을 했어요. 모임 안에는 저희 티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발표도 하면서 일반 구성원들까지 이렇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고 같이 자격증 스터디를 하면서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합화되어 있는 그림이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사내에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저희 스터디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HR과 관련돼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과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 시간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특허, 외부의 수상한 내역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을 해서 저희 성과 관리 안에 구성원들이 했던 일들이 정리가 되고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연말에 평가할 때 리더들이 이 구성원들은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서 세미나 발표도 했고 우수 활동자로 선정이 되어서 상도 받았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HR 시스템에도 같이 연결을 해서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했던 커뮤니티 활성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외부와도 커뮤니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두 개의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커뮤니티, 외부 커뮤니티 활동의 운영진으로서 활동하는 저희 티어브 마스터들이 계시고요. 페이스북에 있는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라든지 오픈체인 코리아 그룹에서 저희가 운영진으로서 저희 SK텔레콤의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외부 커뮤니티로 뭐 에자일 코리아 미더비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오픈서스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구성원들은 동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외부에 티어브라는 그 내부의 커뮤니티가 저희 이제 사내에서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용으로 좀 만들어서 이제 외부의 개발자들하고도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들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세미나를 지금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좀 모아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또 저희 SKT의 SK그룹의 생생한 개발자 이야기를 좀 공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내부 커뮤니티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내부의 커뮤니티는 저희는 기술 커뮤니티로 개발자 커뮤니티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수한 사례 같은 것들이 내부에 공유가 되고 우수한 인재 같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동요하는 내부적인 공간도 있지만 외부로서는 개발자 대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DR 채널로서 외부 개발자 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우수한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우리 SK의 우수한 그런 개발 기술들을 홍보하는 역할로서도 기능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외부의 사용자 커뮤니티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 그래서 허브 역할을 하는 진정한 T 허브가 될 수 있게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외부에 나중에 오픈이 되게 되면 같이 활동을 좀 진행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과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